추모와 애도에 도발이 끼어들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슬픔과 침통함 속에 안전하지 못한 사회를 원망하며 서로를 보듬었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부터 북한이 여러 발의 미사일을 쐈습니다. 특히 이번엔 한 발이 북방 한계선을 넘었고 우리 앞바다 코앞까지 떨어졌습니다. 탄도미사일이 이렇게 날아온 건 분단 이후 처음입니다. 우리 군은 곧바로 NLL 이북으로 미사일을 쐈습니다. 오늘은 북한 도발 주스를 먼저 전해드리고 이태원 참사 소식, 특히 경찰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첫 소식 이금평 기자입니다. 오늘 북한은 동서해상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을 섞어 25발 가량을 쐈습니다. 이 중 아침에 한 발이 동해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 울릉도 방향을 향했습니다. NLL 아래로 26km, 속초에서 57km, 울릉도 서북방에서 167km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우리 영해로부터 불과 30여 km 떨어진 곳입니다. 북한 미사일이 NLL을 넘어 우리 영해 근처에 떨어진 건 분단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매우 이례적이고 결코 용납할 수 없음. 우리 군은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을 천명함.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고 실질적인 영토 침해 행위라며 북한 도발이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대표 대표께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도발은 분단 후 처음으로 NLL을 침범하여 자행된 미사일 도발이자 실질적 영토 침해 행위라는 점에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후 우리 군군은 F-15K, KF-16 전투기를 출격시켜 NLL 북쪽으로 미사일 3발을 쐈습니다. 북한이 우리 측의 쏜 지점과 같은 거리 지점을 골라 정밀 타격을 했습니다. 북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3배로 대응을 했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다시 NLL 북측 수역에 해상 완충구역에 100여 발의 포탄을 발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도발이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도발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측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이근평입니다.